안녕하세요. 연예우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어떤 시청자분께서 유럽에 사시나 봐요. 유럽에서 데이팅 앱의 실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유럽에서 데이팅 앱에 들어가 보면 80%가 30대 여자이고 데이팅 앱에 있는 남자는 결혼할 마음이 없고 데이트할 여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싱글맘 천지입니다. 결혼 시스템의 붕괴로 남자들의 책임감이 감소한 것이죠. 그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사례는 게임에서 만나 결혼하는 것만큼 흔치 않고 그냥 30대 싱글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보통의 남자 만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30대 여자들은 그냥 봐줄 만한 30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남자들은 20대 여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우리나라 이야기 같은데 서양권에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유럽의 30대 여자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30대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면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운다. 결혼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의 삶의 형태가 있지만 남자의 의사도 필요한 일은 본인이 선택했다고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현실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결혼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남자의 선택도 필요한 건데 유럽의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싱글 30대 여자들이 많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한국도 조금씩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혼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시대적으로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전 세대에서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남자들도 여자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현상에 힘을 실어주는 게 또 이혼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제일 삶에 만족을 하는 분들이 이혼남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홀가분하고 지금 상태가 좋다. 그런 말씀을 노총각과 유부남 앞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요. 물론 뭐 이혼한 여성분들도 후회하지 않고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한국 사회도 전반적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이거 진짜 생각보다 힘들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 20대, 30대 분들은 남녀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옛날에는 어릴 때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갈수록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자들은 상위권 남자만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남자나 여자나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는 분들은 소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거고 대다수는 중위권에 분포하고 있고 이 중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연애와 결혼을 하는 분위기여야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중위권에 있는 분들이 점점 결혼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면서 그냥 혼자 소소하게 즐기면서 살자. 내가 월 3,400을 벌면 혼자 자취하면서 쓰면 취미생활까지 넉넉하게 할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3,400이라는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고 이거를 내가 열심히 벌어와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월 500 벌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결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약간 그런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유럽 여자분의 말처럼 제 주변에도 보면 혼자 살면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고 반려동물로 인해서 혼자 사는 그 외로움을 많이 해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한국은 이 데이팅 앱의 80%가 30대 여자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갔을 때는 어쨌든 30대의 싱글 남녀가 더 많아질 것이고 결혼을 할 만한 조건과 의지를 갖춘 30대 남성들은 20대 여성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비 자체는 남성이 더 많다고 해도 정작 결혼을 원하는 미혼 남녀만 떼서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30대 이상 여성분들이 결혼 시장에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독신의 삶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